5. 5. 5. 5. 5. 5. 5. 5. 그러면 또 여자 이제 백발과 배우자. 알았징? 백발과 배우자. 좋다. 좋아. 어이? 치고 싶어 백발가 조금 허고 배우고 잉, 그리고 장어지게 금방 잊어먹더라 우리 배우고 나면 잊어먹어 돌아서만 안 그래요? 선생님 배우고 뒤돌아서면 잊어먹지 않으세요? 내가 보니까 진짜 아이고 왜 이렇게 잊어먹는 거야 진짜 그렇게 잊어먹어 어? 아따 이뻐 이뻐 책이 이쁘게 놨어 그러면 백발가를 우리가 언제 저 좀 배웠었지라 약간 네 배웠어요 우리 자기님은 배웠는가? 배웠어요 어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배우자 이렇게 목소리가 떨림이 좋으실까? 정말로 써니님은 목소리가 떨림이 너무 좋아 떨려가시면 되겠어요, 이 구박이 포박이 그래서 후에、 irrump8하면 뭐가 나오고 있는데 뿌이 뿌이 그냥 나와 썸니봇까지 나 빨리 물을 하하하하 참, 우리 참 재밌으셔요 우리 써니님이 진짜요 떨려가게 되겠어요 가요 부르거나 그 성악 부를 땐 참 좋은데 그런 떨림이 있는 것이 배운 때까지 그럼 뭐 합시다 백바리 시작 백바리 설코 설타 백바리 설코 설타 나도 어제 청춘일로 오었니 오늘 백바리 한시모다 우산호 지난해는 재경공업 눈물이로 오구나 북은 수고어 추풍고건 난무제의 옷을 옮기라 장화도다 백인숙제 예수의 항상 깊은 곳에 재미하다가 아사를 허건들 초록같은 우리 인생토론 일을 어디 알겠느냐 야야 친구들아 성지강산 구경가자 금강산 금강산 희채아 산은 중중 높아있고 경수 무풍 야자 파 물은 출렁 김폰내 그 산을 들어가니 네 거기까지 했어요? 거기까지? 네 야 아이디님은 어디서부터 안 했어? 저는 여기 야야 배우고 있어요 그냥 안 배웠어요 거기서부터 한 번 더 배워 야야 친구들아 하나 둘 야야 친구들아 친구들아 성지강산 구경가자 너무 덥지? 너무 높아 야야 친구들아 시작 하나 둘 야야 친구들아 친구들아 성지강산 구경가자 하나, 둘, 승지강산 구경 가자 하나, 둘, 셋, 금강산 시작, 하나, 둘, 셋, 금강산 트럭 가니 열한 번째빡 트럭 가니 천천히 경산이요 세 번째빡 천천히 경산이요 꽃꽃마가 다 경계로구나 합해서 합해서 꽃꽃마가 다 경계로구나 계산파물울차 계산파물울차 사는 충 충 높아있고 경승 우풍 야자파 세 번째 빡 높아있고 경승 우풍 야자파 물어헌수 홀렁 깊었네 세 번째 빡 물어헌수 홀렁 깊었네 그 산을 들어가니 그 산이 네 번째 빡 그러니까 깊은 내가 열 번째 빡 깊었네 그 산을 들어가니 시작 깊었네 그 산을 들어가니 합해서 이제 조그만한 암자 하나 조그만한 암자 하나 암자 하나 조그만한 암자 하나 있는디 여러 중들이 모아들어 여러 중들이 모아들어 제마질 호노라고 열 번째 박 제마질 호노라고 어떤 중은 낙관 쓰고 다섯 번째 박 어떤 중은 낙관 쓰고 어떤 중은 법관 쓰고 어떤 중은 법관 쓰고 또 어떤 중 열 번째 박 또 어떤 중 달의 몽동 큰 복체를 두 번째 박이 달의 몽동 달의 몽동 큰 복체를 또 어떤 중은 달의 몽동 큰 복체를 또 어떤 중은 달의 몽동 큰 복체를 열 번째 박 열 열 working 열 한 번째 박 열 LGBT 열 한 돼 손에 남았kiye 손에다가가 일곱 번째 박 손에다가 쥐고 손에다가 쥐고 북을 두리둥둥 목 닦으러 뚝딱 죽비를 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칠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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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쩍이가 칠이 열번째 빡 칠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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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자우의 늙은 노승하나 탁자우의 늙은 노승하나 탁자우의 늙은 노승하나 탁자우의 늙은 노승하나 가사장복을 으스러지게 메고 일곱번째 빡 으스러지게 메고 꾸벅꾸벅 세번째 빡 꾸벅꾸벅 예부륵을 허니 예부륵을 허니 연사무종이라 연사무종이라 허는 태로허구나 허는 태로허구나 거드러허엉거리 휘고 놀아보세 거드러허엉거리 휘고 놀아보세 여기까지 했지만 반 나눌게요 다 하시면 머리 취나니까 반 나누어서 계산바물 울차 시작 계산바물 울차 사는 층층 사는 층층 높아있고 높아있고 경수무풍야잡아 경수무풍야잡아 물어헌 수홀렁 깊었네 물어헌 수홀렁 깊었네 그 산을 들어가니 네 번째 박 그 산을 들어가니 조그만한 암자 하나 있는디 조그만한 암자 하나 있는디 여러 중들이 모아들어 여러 중들이 모아들어 감사해적 미자 두번째 박 세 번째 박 열 번째박 어떤 주문 낙관 쓰고 다섯 번째 박 어떤 주문 낙관 쓰고 어떤 주문 법관 쓰고 합해서 어떤 주문 법관 쓰고 또 어떤 중 또 어떤 중 거기까지 계산 팝물 울자 계산 팝물 울자 산은 충충 산은 충충 높아있고 경수무풍야잡아 높아있고 경수무풍야잡아 물어헌 수홀렁 기쁜네 세 번째 팝 물어헌 수홀렁 기쁜네 그 산을 들어가니 네 번째 팝 그 산을 들어가니 잡에서 조그만한 암자 하나 있는디 조그만한 암자 하나 있는디 여러 중들이 모아들어 여러 중들이 모아들어 세 맞을 허느라고 열 번째 팝 세 맞을 허느라고 어떤 중은 딱 관 쓰고 5,6번 어떤 중은 딱 관 쓰고 어떤 중은 법 관 쓰고 또 어떤 중은 또 어떤 중 또 어떤 중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붙여서 컷과정 하고 장구도 개치고 끝냅시다 백파리 설코설타 시작 백파리 설코설타 하나 둘 셋 백파리 설코설네 나도 어제 청춘일로 오늘 백파리 한시모다 하나 둘 셋 우산어 지난해는 채경궁어 눈물이 또구나 분수어 축풍고건 남무지 웃을 옮기라 장하도다 백인숭제 백인숭제 수양사 깊은 곳에 세미허다가 아사를 허건들 초록같은 우리 인생토론 이럴 너희 알건냐 야야 친구들아 승지강산 구경가자 금강산 들어 조치 가니까 가니 추석이 평산이 옥 noodles 고하는 바다 경계로구나 개선 팝을 불쇠 산은 정 중 높아있고 경수 무풍 야자파 무릎은 술렁 깊었네 그 산을 들어가니 조그만한 암자라 인헌딧 겨로 중들이 모아들어 제맛을 헌어라구 어떤 중은 낙관쓰고 어떤 중은 법관쓰고 또 어떤 중... 왔다. 재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공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 아니요. 아니요. 그 세상에 그 다리를 해가지고 오셔서 고생 많으셨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럼 다음 주에 산에 가도 되겠네요? 고생 많으셨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